마켓 리더와 함께하는 투자전략 오늘은 강현철 우리투자증권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자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월요일 주가가 급락하면서요. 하락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1포인트가 올랐어요. 일단 스페인 얘기인데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스페인 문제 유로존에 대한 해결과정으로 보시나요? 글쎄 이게 해결이라는 게 근원적 해결은 아니다.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천억 위로면 원래 예상했던 건 두 배 정도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적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나 해서 기존에도 피그스 사태가 몇 번에 걸쳐서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이런 미봉책을 통해서 시간 벌기 과정에 계속 질임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각 국가들이 재정 긴축을 잘 해서 숙제를 해결했으면 되는데 그런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서 스페인이 이번에 시간을 벌었는데 연말까지 과연 어떤 식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빚을 갚아 나갈지 어쨌든 당장 중요한 건 이번 달에 그리스 아니면 스펙시트라고 해서 스페인도 유로 탈퇴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부분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은 스페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로전이 함께 묶여 있다는 거고요 또 그리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추가로 발생을 할 겁니다 당장은 주말에 프랑스의 총선, 일자 총선이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좌파 연합 쪽이 과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2차 총선이 17일 아닙니까? 이게 또 중요한 분수령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약간 좌파 쪽이기 때문에 의회도 약간 좌파 쪽인 게 힘을 좀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좌다우의 의미를 떠나서 프랑스가 좀 더 의미 있는 집중력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뉴스로 보이고요 그리스 관련해서는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페인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책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긴축을 하진 않고 유럽은행들이 은행에만 자금을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편법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존의 돈을 제공받았던 그리스나 포르투갈도 우리도 좀 더 편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주말에 그리스가 신민당이든 시리당이든 어느 쪽이든 집권을 하게 되면 유로존 내에서 또 보완책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스페인에 대한 조치가 원체 기존에 나왔던 것들보다는 상당히 당근이 강한 거였기 때문에 나머지 기존의 구제금융국가들도 이런 혜택에 노출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선거만 하게 되면 유로존이 스페인에 이어서 그리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 즉 당근을 통해서 달래기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라고 하더라도 스페인이 나간다고 하면 충격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유로존에서도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유로존 문제는 일단 금융지원 말고도 추가적인 유로존에서 LTRO, 양적 완화 또 미국의 다음 주 FOMC가 있어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시장을 크게 돌리려면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양적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는 1780여서 바닥은 다진 것 같다라는 거고 유럽 쪽은 사실은 말씀하신 EFSF의 자금을 통하든 추가 LTRO를 통하든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기 하강이나 자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솔직히 살아난다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G2라고 불리는 중국과 미국이 6월 이후 특히 하반기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중국은 일단 스탠스를 확실하게 바꿨다는 것을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매주 경기 부양책 얘기하다가 지난주에는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했기 때문에 G2 중에서 중국은 일단은 발빠른 경기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미국도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AMC에서 QE3 가능성을 실제로 논의를 하거나 그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줄 건지 여부에 따라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진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까지 나온 미국 지표가 여전히 예상치거나 예상보다 좀 부족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QE3 가능성이 한 80%까지는 높아졌다는 게 외사들의 전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연철 투자전략팀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프로그램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상을 상당히 누르다가 이제는 조금 털린 매물을 회수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수급상황은 나쁘진 않은데요 동시만기일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2주 전에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고 베이시도 급격하게 악화됐을 때 프로그램은 일단 나올 만큼은 다 털렸다라는 게 옵션 관계자들의 전원이고요 지난주에도 보시면 시장이 좀 괜찮으면 좀 들어오고 좀 악화되더라도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더 나올 물량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쿼드 어플이라고 불리는 옵션, 현물, 선물이 다 맞물려 있는 약간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1,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목금에 지수가 약간 좀 흔들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그리스 총선 전이 주식 사계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수 구간에 하나의 어떤 그런 변동성일 뿐 방향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수급 관련해서 외국인들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사실 기대를 걸었던 그 머건 스탠리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쪽으로 지금 이제 결론이 분위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요 외국인들 자금 유입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유로존 얘기로 외국인들이 좀 더 빠져나가거나 국내 증시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MSCI는 사실은 이번에 선진국지수로 편입이 되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이 높은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안 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요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발리스크는 투자자분들 보시면 이미 2010년 4월달 5월달에 피그스 자태 있었고 작년에도 9월, 10월에 그리스 채무탄가 미국 크레딧 등급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적게는 한 6조원에서 많게는 한 10조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다가 어쨌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개선이 되면 팔았던 것 이상으로 재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6월 중순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렉시트, 스펙시트 같은 극단적인 유럽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4월,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 매도했던 대략 금액이 지금 뽑아오니까 한 6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는 이 부분을 메꾸는 빠른 순매수 전환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일단은 선물적은 2주 전부터 매수적으로 돌아선 걸로 보이고 현물적도 서서히 그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소위 쌍바닥,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1866인데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켜주시고 전략 세워주십시오 일단은 3월 달 고점은 한 2천선이었지만 여기까지 바라보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경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한 5월 초손부터 코스피가 1940선, 121선을 급격하게 깨지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마켓 이슈가 그렉시트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더 전의가 됐던 게 스페인도 이러다가 망가지거나 유로 탈퇴하는 게 아닌가 해서 코스피가 한 1940선부터 1780선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렉시트나 스펙시트 가능성이 일단은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에서 6개월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급락했던 과정을 되돌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아래서 보시기 보다는 위에서 떨어진 폭을 다시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번 주 주말 선거 지켜보고 사겠다기 보다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향후 3에서 6개월 연말까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매수권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비중이 줄여놓으신 분들이나 길게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건데요 관심 분야는? 네 일정 업종은 기종은 약간 좀 방어적이었던 제약이나 보험주보다는 경기 민감죠 투자자분들도 연초에 IT 자동차 원체 급등하는데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기존 주도주가 많이 낙폭이 확대된 업종 내에서 한 중형주급을 한번 골라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는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2, 4분기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겠지만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3, 4분기부터는 점차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중국 경기 부양 측도 IT 자동차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중국 민감도가 보통 소재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 전차라고 불리는 주도주 그리고 소재주를 플러스 알파로 계속 채워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마켓 리더와 함께하는 특급 전략 강현철 우리투자증권투자전략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